여의도의 정치인사 하태경의 정치인사이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매달 월간으로 모셔서 여의도 정치의 뜨거운 현안들 매소 온 야당의 눈으로 예리한 하태경 의원의 시각과 말로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대선 끝나고 오랜만에 다시 고정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사이사이 현안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워낙 지금 현안이 많고 국회 상황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특히 이른바 검수완박 때문에 아주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요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집단 광기. 그래서 거의 어제는 위장탈당 사건까지 나왔잖아요. 집단 광기에 빠진 민주당의 엽기정치. 민영배 의원. 민영배 의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개혁 하자. 선진정치 하자 해놓고 이런 정말 후진 정치로 돌아가고 정치개혁이 아니라 한국 정치가 지금 몇십 년 후퇴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아직도 대선이 안 끝난 것 같아요. 후유증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새 대통령 들어오기 전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겠다. 그리고 사실 보면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잖아요. 검사한테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건 판사한테 재판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판재완박. 검수완박은 판재완박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안에서도 양심 있는 지성이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죠. 양양재 의원이 양심 선언을 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박탈 밀어붙이는 이유를 알았는데 한 20여 명 정도가 검찰 수사권 박탈하지 않으면 자기들 감옥 간다고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양양재 의원이 한 말입니까? 네. 양양재 의원이 한 말이에요. 양양재 의원이 박홍권 원내대표가 당신이 검수완박하는 거 도와줘야 20여 명 감옥 안 간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잘 알지 윤석열 당선인에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복귀를 해보면 김혜경 씨 법인카들 경찰이 압색해서 수사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 나왔던 게 김정숙 여사 옥값과 특활비 논란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민주당이 어떤 정치보복 수사 대선 때 이야기했던 공정한 수사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정치보복 수사를 이제 시작하는가 보다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20여 명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본인들의 죄를 알고 20여 명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문제가 기존 보수 진영의 범죄를 파헤치는 건 적폐청산이고 자기들 범죄를 파헤치는 건 정치보복이라는 그런 아주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김혜경 법인카드는 범죄잖아요. 그거 이제 수사에서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면 되는데 국민들 생각은 그것도 수사하지만. 기존의 언론에 드러난 것만 봐도 누가 봐도 그건 범죄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심각하거든요. 2년 동안 수사했잖아요. 그거는 검찰총장으로 계신 때 또. 인사권은 윤석열은 껍데기 검찰총장이었고 인사권은 다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수원 서울남부지청 전부 다 친문검사들이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자기들 사건은 봐주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지난번에 임대차 3법에 가지고 투기천국이 되는 것처럼 검수완박이 되면 범죄천국이 되고 부패천국이 된다. 그리고 민주당은 범죄비호정당 부패비호정당 부패정치인들 감옥 안 보내려고 지금 이 엽기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들 여론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의 정치적 공정성을 만약에 설문지로 물어보면 또 아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걸요. 국민들은 검찰이 정치인들 잘못을 파헤치고 잡아 가두는 거 좋아하죠. 아니 정치적으로 공정했냐. 지금 공정하냐. 검찰이 잡아놓은 정치인사 중에서 불공정한 자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자기 식구 감싸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공수처 만들었잖아요. 공수처 만들었으니까 됐다. 아니 공수처 만들어서 공수처가 할 일이고 지금 문제는 공수가 무능한 게 문제고 그렇잖아요. 만들어줬는데. 그것도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감옥 간 사람 중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검찰이 없는 죄 만들어서 간 사람이 있는 말이죠. 그리고 가장 많이 잡아놓은 게 자기들이에요. MB하고 민주당이죠. MB랑 박근혜 대통령 감옥 잡아놨잖아요. 알겠습니다. 내가 검찰 수사권 폐지에는 조금 더 이야기를 이따가 했고요. 내가 인사검증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데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뉘앙스가 지금 많이 바뀌었죠 당 내에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엄호해 주는 모습이나 이런 건 안 보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 내에서도 따질 건 따지겠다. 누가 됐든 간에 이런 분위기가 있고 억울한 점은 당연히 보호해 줘야 되겠지만. 그런데 정호영 내정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해상충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통과됐는데 거기는 채용문제의 이해충돌문제는 다루고 있지만 대입이나 병력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아빠 친구들이 면접보고 그렇잖아요. 정호영 후보자 친구들이 딸 면접을 보고 또 정호영 후보자 부하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들 병력 진단서 끊어주고 정호영 후보자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믿고 싶고 불법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부당한 압력도 없었다고 하는 거 저는 믿고 싶은데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런 구조 대학 입학 편입 병역문제에 있어서 이해상충 문제로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은 장관은 어쨌든 공공의 영역이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나는 불법을 저지지 않았다. 잘못한 건 없다. 이거 자체가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자격이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당내에 좀 있으면 그냥 조기 사퇴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는 본인도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자기의 문제가 뭔지 마음 깊숙이 좀 이해를 해야 내가 사퇴해야겠구나. 자발적으로 사퇴할 마음이 생겨나야 사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또 압박에 의한 사태다. 이런 다른 또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시간을 주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자꾸 후보자 본인은 나는 불법한 것도 없고 압력 행사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도 이번 기회에 과거에 지난번에 다루지 않았던 대학 입학 혹은 병역 문제에 있어서 이해상충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아빠가 의대 교수고 법대 교수고 그러면 자식들이 그 학교 지원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국민의심이 강하게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지. 이런 의심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건 윤석열 정부가 예를 들어 대학 입시 이해충돌 방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대책을 내놓고 이번 기회에 좀 더 공정한 공정과 상식이 구호기 때문에 슬로건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좀 다가서야 된다. 단순히 후보자 한 사람 되냐 마냐 문제를 또 넘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 후보자가 조기 사퇴하지 않는 이유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이게 조기 사퇴하면 전국 주도권을 민주당에게 내주고 다른 후보들에게 현미경으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정 후보자가 일종의 인간 방패 역할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정치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방패 열심히 하다가 망한 정당이 민주당 아니에요. 조국 수호 열심히 하다가. 아마 시간은 별로 안 끌 것이다. 저는 어쨌든 후보자 본인이 이 문제의 본질 문제점들을 인식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사퇴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에 있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 아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 모친으로부터 사실상 아파트를 매개로 해서 증여를 받은 것 아니냐. 그게 이제 핵심이지 않습니까. 1억 원 초반에 매수를 했다는데 근저당권 설정이 1억 원 정도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그 아파트 가격 온통 닿았습니까. 그런 의혹들이랄지. 그다음에 김인철 이창량 이상민도 마찬가지고 유독 사회의사들이 많아요. 사회의사들이 한 7명인가 되더라고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김현장 출신했다가 물론 사회의사도 하셨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좀 국민들이랑 많이 떨어진 천상계 계시는 분들 위주가 아닌가. 아무리 능력으로 위주로 했다고 하지만 조금 너무 하이소사이어티 쪽에서만 고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능력 위주의 인선이다 보면 능력 있는 분들이 사회 곳곳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잖아요. 역할을 더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비려지는 문제인데 그 문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해충돌. 그렇죠. 그런 영향권 안에 있지 않을까 있다면 이해충돌을 어떻게 막을 건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변호사 하다가도 검사하는 분이 있거든요. 완전히 역할이 다르잖아요. 변호사 하다가 판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 대표적인 분이 윤석열 당선자예요. 변호사 좀 하다가 검사를 하거든요. 그럼 변호사 하게 되면 어쨌든 범죄 혐의자들을 변호해 줘야 되잖아요. 검사하는 걸 잡아야 되고. 그리고 법무법인에서 또 돈도 버는 것이고. 직분이 그러니까 문제는 직분이 달라지면 공공의식이 투철한 분은 그 직분에 충실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당선자가 검사할 때 범죄 비호인자 전혀 아니잖아요. 철저히 파헤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인선이 공공의식 이런 게 투철한 분들일 것이다. 때문에 사회의사 했다고 해서 그 회사를 봐주기 위해서 자기가 장관하면 그 회사에 종속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건 제 생각인데 어쨌든 윤 정부는 이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좀 더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러니까 혹시 대기업편이나 재벌편이나 어떤 그런 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그다음에 강남에 아파트 소유하신 분들도 그 정도 인원수 7, 8명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그건 반대일 거예요. 원래 특수부라는 게 대기업 때려잡는 것이 특수부예요. 아니 다 특수부 출신이 아니고 장관 후보자들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특성 자체가 친재벌일 수가 없는 게 재벌 수사를 하도 많이 해봐서 재벌의 문제점을 그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재벌 봐주기 위해서 어떤 사회의사를 임명하려고 한다. 이건 억지 논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아까 검찰 수사권 폐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그냥 강행 처리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변수기는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봤는데 멈출 수는 없죠. 그리고 이 동기가 어떤 정의감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존. 나는 감옥 간다. 몇 십 명이 그 동력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포기하면 나는 감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고 박병석 의장한테도 강하게 압박을 할 거예요. 압박을 할 텐데 물론 박 의장님은 아마 하루하루 번뇌의 밤을 보낼 겁니다. 어떤 입장을 취할지. 검찰 평범사 회의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이랬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이렇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의 공정성에 관해서 의심하는 국민들이 분명히 많은 건 사실이고 자체적으로도 뭔가 쇄신이나 혁신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걸 정치권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수사에만 수사나 또는 기소나 정치권의 외풍에 신경 쓰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게 사실 검찰개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찰 청선이잖아요. 검수, 암박 말 그대로 검찰로 사실상 없애는 건데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저희들이 검찰개혁을 한다고 해서 6대 큰 범죄 유형만 검찰이 하고 나머지는 다 경찰로 보내는 개혁 작업을 했어요. 했죠. 그리고 공수처도 만들고 보통 제가 지금 정보위에서 얼마 전까지 국정원 그것도 이제 국수완박이지. 국정원 수사권 박탈. 민주당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경찰로 넘겼거든요. 3년 유예기간을 줬어요. 3년. 그때 그렇게 됐죠. 왜냐하면 요즘 특수수사부패범죄가 지능범죄거든요. 맞아요. 사로범죄 많잖아요. 지능범죄예요. 그래서 이 수사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하고 대공수사도 굉장히 전문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걸 넘겨받으려면 한 3년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3개월, 3개월. 이러면 경찰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 충분히 전수받기 전에 넘겨서 지금 있는 사건들 제대로 수사 못하게 한다. 수사 방해거든 사실. 공무집평 방해예요. 민주당 지금 공무집평 방해로 지금 들어가야 돼요. 처벌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고 전 세계를 봐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한 나라가 없어요. 한 나라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TS 있지 않습니까? BTS 병역특례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 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처음 문제제기하신 분이. 논의된 게 한 4년 됐는데요. 학원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문제제기한 거는 형평성 문제였어요. 왜 성악, 판소리 이쪽 분야는 병역특회를 받고 있는데. 피아니스트. 대중과수는 왜 안 되냐. 그래서 없애면 다 없애고 주려면 다 줘라. 이게 논의의 출발인데.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병역특회 과정을 다 조사를 해서 우리가 그때 병역특례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위원장을 했어요. 정부에서 TF를 만들고. 그때 보니까 여기에도 부정행위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콩쿨 같은 경우 갑자기 새로운 국제 콩쿨이 서로 인맥이 있기 때문에 콩쿨을 만들어서 그 콩쿨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콩쿨에서 3등 받으면 안 되거든요. 3등 받은 거를 어떻게 좀 조작을 해가지고 1등으로 만들어서 군대 면제를 받는다든지. 또 혜택을 받으면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봉사활동이 전부 다 허위예요. 한 5, 60% 이상이 거래됐을 거예요. 당시에. 거기에다 허위 봉사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부정행위가 심각했다. 이거 하나. 그리고 또 병역 인구가 너무 줄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역 입영하는 게 90% 이상 돼요. 좀 부실하고 아픈 사람들도 다 지금 군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결론은 병역 혜택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그때 이야기한 게 대중가수를 줄 게 아니라 특혜를 줄 게 아니라 같은 가수 영역인 성악 판소리 특혜를 없애라라고 국방부하고 문체부에 건의를 했고 국회의견으로 국방에서 통과가 됐고 국방부는 받아들였는데 문체부가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문체부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황희 장관이 당시 국회의견과 대립되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데 신임 문체부 장관은 어쨌든 혜택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태경의 정치인사이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